자 다음은 삼성생명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은 삼성생명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삼성생명이에요. 10월 어떻게 상품이 바뀌는지 저 보호만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전에 없던 종신의 시작 연금 강화형 12일 날 밸런스 종합보험이 종신이 출신이 되고요. 종전환 315, 325 이건 뭐 손해보험도 나오게 되면 좀 늦게 나온 거죠. 그리고 암주요치료비 18억 나중에 30억까지 만내겠네요. 이것도 큰 의미가 없고 질병구장에 최대 8천만원 요즘에 질병구장에 잘 가입 안해요. 신안도 7천만원 있고 타사도 있는데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오진 않습니다. 2번 간병인 20만원 뭐 타사는 똑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사망 노후자금 신개념종신 밸런스종신이에요. 그래서 전연령이 10년 납입해도 8년 시험에서 100% 괜찮네요. 연금전환 가능하고요. 인수도 최강이에요. 사망할지 200%까지 최대의 무진단으로 20억까지. 어우 좋습니다. 자 10년 납입인데 8년에 100% 20년에 144% 나쁘지 않아요. 자 더 간편한 다모 보험이죠. 3.15로 병력 때문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3.25, 3.55, 3.10으로 일단은 종전원이 가능해요. 무사고시에. 걷기 목표 달성시에 매일 슬림원이 400원을 추가로 준다고 하네요. 네 넘어가고요. 10월 31일까지. 암 치료비 18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암 반복 정액형으로 10년간 18억 이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벼워서 튕기신 거죠. 가벼워서 튕기신 거. 일단은 튕겼나요. 이게 지금 안 되나요. 네 되는데. 자 프리미엄 암 치료비 한 구자인데 두 구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돌려맞기 어려운 비례보장. 그래서 약속금에 돌려받는 정액보상까지. 프리미엄 암주 치료비 정액형으로 이 모두가 뭐 글씨도 안 보여. 하여튼 결론은 정액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10월 31일까지 지류죠. 질병구장에 8천만원. 자 예전에 우리 질병구장이 많이 가입했는데 솔직히 보험받는 사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험료는 비싼데 그닥 질병구장이 별로 가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천에서 8천까지 올려놨다. 경쟁사 대비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고 한도도 8천만원까지. 자 10월 31일까지 입원 간병비도 20만원. 입원 간병인 유안병원 제외가 15에서 20만원까지. 이게 누적으로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일 한번 올려드릴게요. 첫날부터 100% 보장이 되고요. 면책 감액기한이 없다. 경쟁사 대비 보험료도 반값으로 가입이 됩니다. 10월 31일 삼성생명과 암반복치료 10년간 최대 18억까지. 질병구장에 8천만원. 입원비 20만원까지 간병인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자 더 행복한 종신보험이에요. 7년 납 기준으로 100% 5년은 98%. 최소 가입도 한도가 완화가 되었다. 당기나 종신보험이죠. 당기나 종신보험. 나쁘지 않아요. 당기나 종신보험도. 당기나 종신보험도 7년 납입했을 때 거의 100% 정도. 10년 시에는 122%. 라인하나 동양은 124%. 카드 납입도 되죠. 그래서 삼성보다는 라인하나 동양으로 많이 추천해드려요. 근데 7년 납입 시의 100%는 뭐 큰 장점이 있네요. 자 진짜 요양보험의 완성. 삼성 함께 가는 요양보험이죠. 장기요양 1등급부터 4등급. 무제한 연금플랜도 있고요. 방문 요양 시설 입원 가족 돌봄 구분하지 않고 365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장기요양 지원으로 한 구자는 하루에 만원. 일수 제한 없이 입원을 해야 돼요. 두 구자는 2만원. 그리고 뭐 365일까지. 근데 장기간 솔직히 입원 못하죠. 삼동생명 S3. 경증 감염 질환. 중증 합병증까지. 72대 항암 후유증. 3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받는 날부터 90일 또는 1년 이내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험료도 2천원밖에 안 돼요. 함께 가는 치매보험. 경증 치매 진단비. 경증 치매 그나마 나쁘지 않은데. 치매보험 요즘에 잘 가입 안 해요. 그거 부정받기 쉽지가 않고. 넘어갈게요. 치매는. 이거 가입할 법에 뭐 가입하라고요? 제가 급여를 가입하져라. 치매도 어차피 5등급이니까. 납입 면제되고. 매월 100만원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삼성생명 간편. 더 착한. 전기보험. 종신보험 이렇게 나온다. 뭐 종신보험 얘기니까. 뭐 종신보험 얘기는 솔직히. 다 뻔하니까. 치아보험도 일단 치아보험 삼성은 나쁘지 않아요. 발제했을 때 42만원. 치조고 50만원 나오고요. 임플란트 100만원. 재식립해도 또 100만원 나오고. 크라운 40만원. 인네이 온네이 20만원. 복합 레진 높은 금액으로 보장이 되죠. 보험금 잘 나와요. 재해파절 10만원. 그리고 내가 병력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3. 뭐야. 1년 이내에 병력만 고지하는 치아보험. 간편 고지보험. 간편 치아보험을 가입해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속형. 표준형. 이렇게 해서. 뭐 치조고 차이가 좀 나고요. 크라운이 2배 차이. 나머지는 복합 레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험료가 역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나머지는 뭐. 경영인 전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미래 에셋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에셋. 제가 2005년도에 처음 직장이 미래 에셋이었어요. 네 그때 정말 변해 코친디야. 친디야. 뭐 이런거. 행복. 행복만 내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진짜 변해. 2년만에 원금되고 그랬는데. 갑자기 서브프라임 오더니 미래 에셋 갑자기 개박살 나면서. 주춤하면서 다시 좋아졌죠. 네. 자 이달의 마케팅 이슈에요. 암 주요 치료비. 통합암. 월 지급. 수술보장이. 지금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 채직량. 뭐 여러가지 어린이보험도 나왔는데요. 한번 뭔지 볼게요. 일단 신규 특약. 엠케어 건강. 엠케어 건강 간편고지. 암 걱정 없는 암치료비죠. 암 주요 치료비 18억. 아예 30억이라고 하죠. 자 보장기간도 5년부터 10년까지 늘어났구요. 보장기간도 천만암부터 1억이. 500부터 1억 5천으로. 약간 좀 슬림해졌습니다. 통합암도 전의암. 원발 전의 없이. 유사암에서 전의가 될 때까지. 근데 암보험은 미래에서 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두경부암. 위. 뭐 부위별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월 지급형도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암 진단시에. 일단 매년. 매년 진단받고. 336개월. 확정지급을 매월 지급을 해준다. 수수비도. 얼마까지 됐죠. 350만원까지. 질수. 350만원까지. 나쁘지 않아요. 10월 이슈상. 뭐. 유병자보험도. 지금 374개로. 예외질환이. 좀. 많이. 대폭. 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암주출업이. 암주출업이. 암주출업은 10년 5년에서 500에서 1억 5천원까지. 보장기간도 확대가 됐고요. 보장구간도 확대가 됐습니다. 암진단 후에 암주출업이 최대 18억까지. 그래서 정액형은 3억. 비례형은 15억. 합산 18억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암주출업이. 암주출업이 플랜은 암주출업이의 통원비까지. 그래서 이 모든 걸 넣어도 가성비 좋게 구성이 가능한데. 보험료는 좀 비싸긴 하네요. 그죠. 10만원대. 10만원대. 네. 그래서 암진단 후에 암주출업이 최대 18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 암주출업이 최대 3억. 암주출업이 비령은 15억. 합의 18억. 상급종합병원 통원시에 8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복잡한 암보장. 설명 듣다가 암에 걸릴 것 같아. 뭐 그래요. 하여튼 부위별로 10개에 각각 원발암, 전의암 보장이 된다. 이게 포커스예요. 네. 나머지 없습니다. 각각 부위별로 암진단 시 감액 없이 보험금 지급이 된다. 원발, 최초의 암, 전의암, 전의가 되는 거.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신규특약이에요. 월지급, 치료지원금. 암진단 받았다. 실제 치료 여부 상관없이 매월 치료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최초 100만원씩 36개월이면 3600배. 암진단비가 월로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1억 2천 진단비가. 그래서 100만원씩 계속 나온다. 비갱시형은 6만원대. 갱시형은 3만원, 5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체증형 수수비도 이제는 수술보장도 5년 이후에 10%, 100세까지. 질병 수수비가 감액 없이 바로 보장이 가능한데요. 질병 수수비 50만원. 백내장 대장... 백내장 대장 중 제외된 게 좀 많아요. 미래셋은. 결론은 다 합치면 300까지. 300까지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재수수비도 250까지. 자, 저희 구독자님께서 일단은 그 뭐죠? 상해 수수비도 중복해서 가입한 거 좀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시간 들을 때 상해 수수비도 중복 가입하는 거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15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1시간 이상에서 지칠 수도 있겠지만 스트레치하세요. 스트레치. 어이구 어이구. 예예. 아직 좀 몇 개 상품 남았습니다. 자, 유병자 병령 심사 대폭 완화가 됐어요. 미래셋. 대폭 완화된 심사 기준을 통해서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 가득 예외 질환. 300개에서 시집사기가 더 연장이 됐고요. 엔대. 엔년 이내에 인수 가능한 예외 질환도 경과기간이 단축이 세분화돼서 심사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제자리암도 모두 다 인수가 가능해요. 네. 그리고 엠케어. 영세부터 건강보험이죠. 암치료, 업셀링이죠. 감의 면책 없이 가입 즉시 평생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재해장애, 상해 후위장애는 똑같은 얘기죠. 100만부터 이제 최대 1억까지. 그리고 암특정. 네. 여러가지 진단비. 그리고 항암약물치료비, 표적, 세기조절, 양성자, 이 모두가 정액형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험료 3만원대로 매우 저렴한 게 가입이 된다는 거. 자. 암특정치료비 최대 6억 5천. 항암치료까지. 그래서 정액형은 1억 5천. 비례형은 5억. 합의 6억 5천까지. 그리고 영세부터 질병보장도 수술, 입원, 수족구까지 모두 다 가입이 돼요. 그래서 재해장애, 내열과, 허율성, 입원비, 수수비, 종수비비 수족구도 50만원. 수족구가 아까 어디가 되었죠? 훈구쌤명. 훈구쌤명도 50만원. 이건 중복가입이 되기 때문에 합산 100만원까지 수족구 나올 수가 있겠네요. 보험료 4만원대에 이 모든 걸 넣는다면 어린이 보험치고 그리 보험료가 비싼 건 아니에요. 가입안도 한시적 확대가 운영이 됐죠. 수족구 진단비도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뭐 2천원 내외입니다. 영생부터 건강한 때까지 질병후장애도 5천만원까지. 아까 삼성생명은 8천원까지 가입이 된다고 했죠? 준비중인 플랜 황금률도 보시면 매우 저렴하게 질병후장애 5천만원. 아니 아직 질병후장애, 어린이는 솔직히 질병후장애 가입할 필요 없어. 상형후장애 저렴하게 가입하지 질병후장애는 아 이거는 에바참치예요. 에바참치. 이건 보험회사만 좋게 해주는 꼴입니다. 이거는 가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세, 50세, 60세 거의 뭐 200% 황금률 높네요. 그렇죠? 황금률은. 근데 5세가 가입해서 70세면 65년 후인데 와 이거 부동산도 한 집값이 한 4배, 5배 올릴텐데 290%? 이게 존나 모르겠어요. 자, 헤리티지 종신보험이죠. 보험료 저렴한 거. 종신보험은 뭐 납입면제랑 보험료 저렴한 거 이것만 보면 돼요. 보험료만. 나머지 뭐 부가적인 기능은 솔직히 큰 의미 없습니다. 네, 의미 없어요. 헤리티지. 네, 해리포터도 아니고. 고혈압, 당뇨. 이거는 뭐 다 가입이 되죠? 예, 종신보험 다 가입. 유병자보험에 다 가입이 돼요. 웬만한 거. 사망보장보험. 가격이 경쟁력이다. 예, 보험료. 근데 종신보험은 미래셋은 보험료는 비싸지만 전기보험은 업계에서 가장 저렴해요. 그건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전기보험은 미래셋이 가장 가장 저렴하다.